광주와 완도 일대에 건설되는 도로 노선 2개 빠르게 알아봅니다. 먼저 광주와 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개통 노선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광주 서구에서 해남 남창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8.6km 노선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2단계에 거쳐 추진됩니다. 광주 서구 강진 성전까지 51km 1단계 구간과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37km 2단계 구간으로 건설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현재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광주완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50분대로 크게 단축돼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시 이동간 물류비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번째는 완도고웅 해안관광도로 건설입니다. 완도고웅 해안관광도로는 약산과 금일, 금당, 고웅, 거금도 구간을 5개 교량으로 있는 노선입니다. 노화소환 연도교 건설은 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노화구도 연도교는 이미 지난 2017년 개통했고 2단계 구간인 구도소환 연도교와 해남 송지와 노화 소환 구간이 지방도 806호로 지정됐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해 전남도에서 시행 예정인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 412억 원을 투입해 국도 77호선 고궁 구간의 굴곡도로 개선 등 시설 계량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노화소환 간 연도교 건설은 특히 노화와 소환, 보길 등 3개의 3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안관광도로가 개통하면 내륙으로 우회해 3시간이나 걸렸던 이동시간이 30분 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대에 추진되는 고속도로와 해안도로 건설 사업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국토균형 개발을 기대해 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개발 소식 지금까지 광주 안도고속도로와 완도공 해안도로 건설 소식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